실원시 국방부 장관이 4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찰스 풀린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.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통일장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. 풀린 장군은 이번 서훈식을 통해 3년 전 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단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. 신 장관은 오는 7월에 임하는 풀린 장군에게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지자로 지속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.